안녕하세요 실버스타 입니다. 오늘은 거리대에서 예쁘게 자라고 있는 우리 집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얘는 홍매아이구요 얘는 아도데스 예쁘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얘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너무 귀엽고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블루엘프 얘는 로우이구요 얘는 나울 입니다. 그리고 얘는 도테랑이구요 그리고 얘는 아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얘는 미니벨 이에요 물이 너무 곱게 들었습니다 얘는 얘는 추연이구요 얘는 네티지아 얘는 꽃피는 염자 그리고 얘는 물젓꽃이구요 예쁘게 물들어 예쁩니다 이거 퍼플리 라이트도 예쁘게 물들었어요 whichemml 얘는 염분 염분 잎꽃이들입니다 염분 잎꽃이들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잎꽃이도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얘는 아이들 애심이구요 얘는 수련이구요 얘도 염자 적심해줘가지고 자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얘는 진주 목걸이 얘는 연봉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날 되세요 감사합니다